질꽃불래 빈 눈 좀 알아내고 2017년 10월 4일 오늘은 추석입니다. 그리고 수요일이죠. 수요일은 수요집회가 열리는 겁니다. 고맙습니다. 저는 33차 COC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. 제가 밖으로 맞아야 할 것 같아요. 수요일 3번 시작! 오늘 이 자리는 109 디아코 형부의 해에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수요일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바로 우리 할머니도의 시간입니다. 한강의 날 집에서 배나나 해놓을겠는데 그래도 이리 모이는 것은 우리가 죽어도 잊지 않겠지요. 이게 역사에 남을 겁니다. 우리 국민들이 밥을 모르는 날도 모르고 싸우고 나왔더라. 잘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수요일에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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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